우리가 맨 처음이구나 하여튼 아랫것들이 먼저 와 있어야지 어디? 아 여기 형님 오셨습니까?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휴 임금님 오셨습니다 아휴 형 아이고 아이고 형 그래도 마음 후련하시겠어요? 뭐 촬영 끝나서? 맞아 맞아 성규야 약간 모자를 이렇게 좀 드러놔야 되겠다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일부러 그런 건데 왜? 일부러? 아 진짜?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은 가리는 게 더 낫긴 하지 아휴 진짜 난 자신 있어서 이렇게 벗고 왔잖아 아휴 오랜만에 봐도 재밌네요 유아지는 유아지 성규는 생각보다 잘생겼어 형이 생각보다 많이 많이 알아? 생각보다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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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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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버시 됐어 이거 약간 지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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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내가 등을 긁고 이런 모양이 왜? 동물에 왔고 동물에 왔고 아우 지영아 아우 지영아 아우 지영아 아우 지영아 안녕하십니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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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이게 뭐라고 너무 행복하냐? 좋대니까 아 냄새도 좋다 꽃냄새 아 꽃냄새 엄청난다 아휴 그래 가봐야 알지 뭐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사실은 가기가 힘든데 있잖아 그쵸 맞어 그치? 선배님도 선배님은 북유럽은 가보셨어요? 북유럽은 안 가봤어 어 저 동유럽까지 뭐 폴란드 막 이런데 그런 덴 가봤었어 갔었는데 그냥 괜히 그냥 노루에 그런 거 좀 숲 숲 숲 한번 걸어보고 있고 그렇지 길쭉을 쳐다봐 길쭉한 거기서 숲 있잖아요 아 그 자작나무 있고 그런데 아 근데 야생짐증도 많아요? 우리 멧돌이 본 것도 되게 웃겼는데 야생짐증 거기는 엄청 많겠지 노루가 만드니까 노루 노루웨이 아 진짜 시작되셨네 하하하하 그래서 노루를 위한 길이 있잖아 노루웨이는 아니 우리니까 웃는 거야 우리니까 즐길 수 있는 거야 하하하하 야 노루웨이 지도 보니까 노루웨이 북쪽이면 거의 북극 북극? 북극이던데? 맞아요 바로 오른쪽이야? 응 맞아요 바래쪽 북극 형님 그때 전화는 네 근데 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형이도 그랬고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 진짜? 근데 저는 말은 못하고 어? 왜? 아 그치 거봐 같은 마음이야 여보세요 네 형 아 아니 다름이 아니라 노루웨이 예를 들어 북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고 이래서 차마 저는 근데 그런 죽을 만큼의 고생이 저는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형 준비를 잘 하고 가면 뭐 그 추이까지 추이마저도 보이겠죠 이틀이 보다는 고생스럽긴 할 것 같은데 노루웨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만들어 가야지 뭐 노루웨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마음은 마음은 그래 마음은 확실히 부딪히면 응 부딪히면은 답은 생기더라고요 다들 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진짜 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주변에 노루웨이 간다고 그랬더니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다 부러워했어 거기는 자연에 대한 비율이 도심보다 훨씬 많죠 아유 도시는 요만큼이겠지 뭐 여기도 산 저기도 산 아니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블로그 같은데 보니까 노루웨이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로 7시 45분 시작해서 다 나와도 차가 안 맞춘다 전 국민이 차를 가지고 다 나와도 안 맞히는데 전 국민이 그 정도로 이 이 면적이 되게 웃기겠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 그러겠다 그치? 뭐 맡긴 데를 찾으셔야 되는데 없대 그런게 이야 아 그 정도로 кую 러시아 거룩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화가 들여왔으면 미쳤을 거야. 둘, 셋. 이야! 땡큐! 땡큐! 화가 나́! 넓어 마셔! 너의 땅스러운 날이 좋아지? guerra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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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! 으아아아아아악! 너라 Av Yaimov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아아!!! 여기 꿈에서나 볼 눈이었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평생 이런 기회가 없겠다. 잘 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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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근데 나는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어. 꼭.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긴 했어. 나도 좀 궁금했어. 어떨까.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로라는 진짜 생에 한번 볼까 말까. 재수 좋으면 보는 거 아니야? 오로라 보러 가는 거 다 그래요. 다. 버킷리스트라고. 그렇지. 와 나 보면서 이걸 보러 간다는 인생 행운이 있다니.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. 사실은 우리가 갔을 때 되게 현치 않게 나올 수도 있지. 매일 매일 일이 다르니까. 제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. 아 진짜 나도. 그래서. 응. 근데 뭐. 어쨌든 간에 궁금해. 맞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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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